안녕하세요. 톡톡한 투자의 이동호 대표입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백신 접종 확산에 힘입어 글로벌 경기 회복사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 회복과 함께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톡방만 제대로 봐도 수익이 보인다. 첫 번째 키워드는 활기 도는 소비주입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제재가 원재료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먹거리 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는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두와 콩기름, 돼지고기 등 상품 선물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상승을 보였지만 아직 가격 전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대형마트와 음식료 업종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급증한 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계의 매출 감수세 역시 호재로 보이는데요. 관련주들의 주가 역시 최소 정거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경기 회복과 함께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흑자전환의 맛입니다.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기 마련이죠. 적자에서 적자, 흑자에서 흑자전환은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하지만 적자에서 흑자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곤 합니다. 작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업종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유동성 장세와 함께 올해는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OCI는 올해 미국 바이든 정부 공략으로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사업 기대감과 최근 폴리실리콘 수급 문제로 가격이 오르면서 흑자전환이 기대되고 자연스레 주가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그 선반영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미리 들어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회복과 함께 주목해야 할 키워드 마지막은 쾌속순환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종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대비 5에서 10배 가까이 수주가 이어지면서 주가 역시 작년 고점을 돌파했고요. 올해 경기 부양책이 이은 세계무역량 회복세는 이제 배를 띄우고 출발한 수준으로 더 큰 바다로 항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이제 작년 수준을 회복했으며 업종 재편으로 힘든 시기가 끝나면 다시 큰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회복세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가져온 종목도 그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종목은 조선 기자재, 화학, 철강,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부품업체로 최근 조선업과 원자력 관련 주급 등과 함께 반등이 나왔고요. 앞으로 철강업과 반도체 강세까지 보인다면 관련 부품주로서 2018년 강세였던 자리까지 현재 자리에서 50% 가까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톡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 상승 추세를 위한 조건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젠 얼마나 크게 많이 먹을 것인가를 걱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늦게 가도 더 크게 수익 낼 수 있음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부익부 종목으로 계좌 전환하실 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톡톡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톡톡한 투자